아 동방이 군자 지읍을 기호 예의진 방이다 십시를 지읍에도 충치신이 나고 7세 아이도 휴제를 일삼으니 어찌 훌륭한 사람이 있으리오 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오 흥분은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허는 것이었다 대장군방 벌먹었고 삼살방의 이사곤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물 붓는데 부채릴 호박에다 말도 받고 결과는 과개냥 번채 굴렀듯이 붙들었다 해가 치면 내어 쫓고 소라이 보면 딴 낯 찍고 거사 보면 소부도적 누원 보면 침도적 질량방 보면 관을 찍고 다 금고 내기 겁탈 수절 과부는 무함잡고 꾸누대기 팔가락 빨고 똥 누는 놈 주제 안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 땅띠띠고 앉은 뱅이는 택변 꼭사쟁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해변 부인은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박 놓고 공기전에다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을 좀 놓고 비단전에다 물을 좀 놓고 비단전에다 물을 좀 놓고 비단전에다 물을 좀 놓고 이놈의 심사가 이놈의 심사가 이래도 한 일 이래도 한 일 이래누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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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강을 삼강을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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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균 Freiheit 오 균 och 오 균 오 균 ㄹ붋이 vorher ㄹ붋이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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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느냐 아느냐 이런 이런 머 아으질 고 머질 고 독한 놈이 독한 놈이 독한 놈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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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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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이더란 말이냐 이더란 말이냐 고렇게 이놈 무심사가 이놈 무심사가 이래누 아니 이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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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 니 그러니까 음을 잘 봐야지 어디서 배운 것대로 하면 안 되지 이것 좀 틀리단 말이야 이래누 니 이래누 니 그렇게 삼강월 삼강월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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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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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헝 아느냐 어헝 헬 허헝 허헝 아느냐 아느냐 이런 모아질고 독한 놈이 독한 놈이 세상 천질 어디가 이뜨란 말이냐 이뜨란 말이냐 도섭이라서 장단을 달고 가니까 꼭 장단이 정확할 필요는 없어 프리리듬이야 일종의 도섭이기 때문에 장단이 일정하게 합해서 떨어지고 그러는게 아니야 멋있긴 하네 오륜에 우리 옛날에 오륜을 못해가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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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륜 그래서 우상과 오륜 여러 방 멋있긴 하네 어렵고 멋있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칩시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조금 더 알차게 하십시다 오늘 내가 어디를 좀 가야돼서 요새는 마칩